어? 뭐야? 결혼식 가? 렌즈를 다 끼고? 어. 별로 안 친한 후배 결혼식. 별로 안 친한데 왜 가? 둘째 오빠 셋째 오빠 결혼할 때 다 왔거든. 그럼 나도 가야지. 그런 거 꼭 일일이야. 다 안 챙겨도 돼. 아이고, 피곤한 인생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그 후배 돈이 많나 보다. 평일 오후에 결혼도 하고. 그럼 이따 정원이가 쏜다는데 뭐다? 가야지. 안 신부님이 쏘는 건데. 직장에서 바로 가려고. 야, 포트 뜨거. 아이, 뜨거.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아휴. 애가 조심 좀 하지. 나이가 몇 개니? 40개. 야, 근데 잠깐만. 야, 나 새끼는 아니야. 아휴. 진짜 좀. 근데 내일 수술. 내일 수술은 없고. 뭐 올해 두 건 있는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러고 수술을 어떻게 해. 아이, 많이 안 됐어 뭐. 아, 근데 가만히 있어 봐. 야, 근데. 나 개구리 왕눈이야?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? 그러네. 좀 많이 감았네. 이따 풀어줄게. 일단은 그런 거 좀 있어. 누나는 간다. 야, 이런 날 두고 간다고? 어. 안 죽어. 나 간다. 야, 야. 너 무지개 업무소에 비 오는 꼴 보고 싶냐? 필릴리 개굴개굴 필릴릴리.